자 헤로도토스는 사람 이름이겠죠 Tells the story 이야기를 합니다 About 뭐에 대한 이야기? 이집트 킹 사미스라는 사람이야 콤마 찍고 후 이분은요 앞에 있는 사미스를 꾸미죠 이분은 Received 받았다 잠깐만요 후 이분은요 앞에 있는 사미스를 뜻해요 Receive 받았다 Delegation, 임무, 임명장이라는 뜻도 있어요 From Alice로부터 어떤 임무를 받았다 어떤 민명을 받았습니다 The Alliance 사람들은 Boasted 자랑하다 라는 동사입니다 자랑을 합니다 About the excellent way in which In which는 이 way를 꾸미로 나오니까 얘는 따로 해석하지 않아 그 훌륭한 뛰어난 방법에 대해서 막 자랑을 해 무슨 방법? They organize 지네들이 조직을 했다고 동사야 뭘 조직해? 올림픽 게임 아 올림픽 하는 애들이 엘리언이구나 엘리언들은 자신들이 올림픽을 조직했다고 그 훌륭한 방식을 막 자랑을 합니다 And asked 그리고 물었습니다 If,인지 아닌지 여기서 뜻 달라 인지 아닌지 이집트 사람이 Suggest, 제안을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Any way to do it more fairly 이 세일 올림픽 게임을 찾아서 발사표하세요 엘리언 사람들은요 올림픽을 조직한 애들이야 아주 멋져 그런데 이집트 사람한테 물어봤어 제안을 좀 해주세요 이집트 사람 올림픽 게임을 조금 더 fairly하게 할 수 있는지 공정하게 지금보다 좀 더 공정하게 올림픽 게임을 할 수 있을까요? 이집트 사람들한테 제안을 해달라 그랬어요 킹 사미스는 Collected 모으다 모았어요 His most learned 가장 박식한 사람들이야 Subject은요 사람들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야 가장 박식한 사람들을 모았고요 And 그리고 After listening 들은 후에 누구를 들었어? 엘리언 사람들이 Explanation 설명한 걸 들은 후에 뭐를 설명해? 그들의 조직 무슨 조직? 아 올림픽 시합 올림픽 대회를 어떻게 조직했는지 그 설명을 들은 후에 Asked 물었어 If 또 나왔어 인지 아닌지 엘리언 사람이 Allow 허용할 건지 아닌지 Representative 대표자를 허용할지 아닐지 Of all Greek state 모든 그리스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컴피 겨를 수 있게 어디서? 게임에서 그럼 올림픽에서 그리스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겨를 수 있는 걸 허용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먼저 물었어요 Including 누굴 포함해? 엘리스 사람들을 포함해서 문장 끝 When told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해야 돼 들었을 때 뭐라고? 모든 그리스 사람들 다 환영합니다 그리스 국가들을 다 초대하겠대 이 말을 들은 후 그 이집트의 답장은 대답은 was 이거였습니다 Such a principle 그러한 원칙은 뭐야 Not fair 공정한 게 아니래요 또 아니 내가 모든 국가들을 다 환영하겠다 했더니 그런 원칙은 공정한 게 아니래 Since 왜냐하면 왜냐하면 당연히 엘리스에서 국가를 하죠 엘리스가 나라 이름이야 엘리안 얘는 엘리스 출신의 사람들이야 아 왜냐하면 당연히 엘리안에 있는 선수들만 선호할 거잖아 당연히 자국민을 선호하겠죠 Over 누구보다 visiting one 방문하러 온 남의 나라 사람들이죠 그러면 visiting ones 는 타지의 사람들이야 모든 그리스인 다 환영합니다 아니 그거 공정하지 않아 왜냐하면 당신의 선수를 더 선호할 거잖아 타지인보다 이집션은 recommended 그래서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대떠하기 원문으로 If 만약 여기서는 인지 아닌지 아니라 만약이에요 만약 They really want to fair play 공정한 플레이를 원한다면 They should not 멋진 조언이야 하지마 허용하지 말래 어디 사람 자기 나라 사람이 겨루게 하지 말라는 것이 이집트의 조언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공정한 경기를 할까 야 너네 나라 사람 부르지 마라고 한 겁니다 매우 passionate 열정적인 남자가 있습니다 Who 이분은요 Love people 백성을 사랑했어요 사람들을 사랑한 매우 열정적인 남자 이 사람 Kevin Reynolds 라는 사람은 Begin his career 그의 직업을 시작합니다 With a major bank 아주 큰 은행에서요 그냥 이거 큰으로 하세요 He worked hard 열심히 일해 Was good at what he did 일을 잘해 And soon began moving up 쭉 올라가 자기의 career ladder 사다리를 타고 쭉쭉 올라가 이 말이 뭐야 승진한다는 얘기예요 His future 그의 미래는 Look promising 아 전망이 밝은이란 희한한 뜻이야 그의 미래는 절망이 밝아 보입니다 But 그런데 Kevin want more than 그 이상을 원해 To be a bank executive 임원이란 뜻이야 그 은행에 임원 아니 그 이상을 원하는 사람이야 야망가야 He want to be a banker 어떤 사람이야 어 야망가가 아니었어 왜 이런 은행원이 되고 싶었대 어떤 은행원 Built 짓고 Benefit 혜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누구에게 Community 우리 지역 사회에 뭔가를 공헌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대 Over time 시간이 지나며 He began to realize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사자리죠 뭘 인식해 대저하기 대기원문 He could accomplish it 와 나 성취할 수 있다 동사 This 이것을 이게 뭔데 지역사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Best 가장 잘할 수 있겠다 어디 밖에서 어디 밖에 이 구조 밖에서 무슨 구조 대기업 아 나 직장을 때려쳐야겠구나 내가 이 국민은행 안에서는 내가 원하는가 할 수 없겠어 이 대기업이란 구조 밖에서 성취가 가능하겠어 오케이 케빈은요 Have long been inspired 영감을 받았습니다 뭘로 인해 By the idea 이 아이디어 생각에 무슨 생각 Building a bank 나는 은행을 지울 거야 That 어떤 은행 Would be an active part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Of the local community 무슨 사회 지역사회 지역사회에서 내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행을 지울 겁니다 Supporting 지원해주는 은행이요 소기업들 And supporting 지지해주는 Community building 이니시에이티브 이니시에이티브는 계획이에요 이 커뮤니케이드 커뮤니티 지역사회를 만드는 계획 그걸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 거야 한마디로 사회기업 Together with 누구랑 several 몇몇의 컬리그 동료들과 함께 콧마 찍어 He established 드디어 설립을 합니다 동사 Small community bank 지역사회 은행을 만들어요 That 그것은 Eventually 결국 이름이 Cardinal Bank 라는 이름을 짓게 됐죠 Since then 그 이후로 케빈과 그의 팀은요 Have created an organization 어떤 조직 어떤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단체는 27개의 브랜치 지사란 뜻이에요 27개 지사가 있어 그리고 이것도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을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지역사회 무슨 지역사회 They operate 이 은행이 운영되는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대 이 사람이 대기업에서 나와서 자기만의 사회적 공헌의 기업을 만든 거죠 은행을 Born in Kiev에서 태어난 미안합니다 유크레인까지네요 키에브 유크레인에서 태어난 앞에 빙 빠졌어 빙 Born 태어난 At a time 뭐할 때 Eastern Ukraine 동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일부일 때 태어난 그리고 West Ukraine 남 아닌데 서쪽 서쪽 우크라이나가 오스트리아의 일부분일 때 그럼 보세요 동쪽은 옛날에 러시아 땅이었고 유크라인 우크라이나의 왼쪽은 오스트리아 거였대 이게 지금의 우크라이나예요 지금 전쟁 중이잖아 이럴 때 옛날에 이 사람 이름이 이고르시 코르스키예요 이고르시는요 비겐 스터디 공부를 시작했죠 어디서 키에브 인스티트 학교 이름입니다 He built his first 첫 번째 헬리콥터를 만든 사람이야 언제 1909년에 그런데 unsuccessful인 뭐야 성공은 못했다 During 동안 Prior to 이전 이런 뜻이에요 World War 1 1차 세계대전 이전에 스코르스키는요 디자인 디자인하고 플루 날렸어 비행기를 어디서 러시아에서 He helped 도와줬어요 뭐를요 발명하는 걸 도와줬어요 뭐를 발명해 World First Murti Engine 다 엔진의 다가 뭐야 여러 개란 뜻이야 여러 개의 엔진이 있는 비행기를 처음으로 발명하는 걸 help 도와줬어 와줬어 After coming to the United States 미국에 와서요 1919년에 He continued working 계속 이랍니다 on a fixed 고정된 wing 고정된 날개가 있는 비행기를 만드는데 애썼어요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은요 had developed 헬리콥터를 만들었어 Prior to 또 나왔네 이전에 시코르스키 이전에도 헬리콥터가 있었습니다 However 그런데 None of their design None of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 디자인이 led to 이끌지 못했어 뭐를 상 업 적 인 발 전을 이끌지는 못했다 None of 그러니까 하나도 없었다라고 해야 돼 하지만 예전 헬리콥터는 하나도 상업적으로 발전할 수 없었어 한마디로 한대도 못 팔았단 얘기야 상업용이 아니야 1939년 시코르스키는요 Successfully 성공적으로 디자인 만들었어 플루 날렸어 What was to be 바로 그것은 First 첫 번째로 세상에서 쓰는 실용적인 헬리콥터를 만들어서 팔았어 The successful 성공적인 시코르스키 에어커리콥터 기업이란 뜻이에요 비행기 기업 United States는 Stand 서있다 As a legacy 유산 그의 성취 또는 그의 업적의 멋진 유산으로 이 기업이 남아있다 He was honor 아 그는 기념이 됩니다 미국에서 포스트 스탬프 우표를 만들었어요 1988년에 우크라이나도 1998년에 우표를 만들었다 이 사람의 일대기에요 마지막 Friend of mine 내 친구야 Who was about to go out on a date 방금 데이트 나간 데이다가 Asked me What I thought 너 어떻게 생각해 그녀의 의상 아 여자친구구나 내 친구가 데이트 나가기 전에 의상이 어때 물어봤어요 Before I could reply 아 내가 리플라이도 하기 전에 대답하다라는 동사죠 그녀는 한마디 더 해요 I want to look greater 예뻐 보이고 싶어 But I want to look like 예뻐 보이고 싶은데 또 이렇게 보이고 싶어 I made known effort 노력은 안 한 것처럼 그 어떠한 이란 뜻이야 그 어떠한 노력도 안 한 것처럼 보이고 싶어 이걸 말은 요즘 말로 꾸안꾸야 꾸몄는데 안 꾸민 것처럼 보고 싶어 이러한 상반된 desire 열망 꾸몄는데 안 꾸민 것처럼 꾸안꾸라는 상반된 열망은 lie 뭐뭐에 있다란 뜻이야 At the heart of 중심에 있다 어디 중심? aesthetic 미적인 virtue 미덕 무슨 미덕? cool 멋짐이야 말 어렵지? 멋짐이라는 미적인 미덕에 가장 중심에 바로 이런 상반된 열망이 있어요 꾸안꾸 many of us 우리는 work her at looking cool 어때 보일라고 멋져 보일라고 monitoring 계속 monitor shift 계속 변화를 모니터링해요 무슨 변화? 패션 변화 이번엔 뭐가 유행이야? carefully choosing 아주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고르다 뭐를 옷을 어떤 옷 that are not behind the trend 유행에 뒤떨어지지 않는 옷을 입으려고 해요 그리고 that 이게 또 모두 표현해야 돼 우리의 개성 뜻 써야죠 어려운 단어입니다 우리의 개성도 표현하는 옷을 원해요 while 뭐하며 simultaneously 동시에 포지셔닝 위치 시키고 싶어 us 우리를 어디 안에 privileged 특권 의 특권이 있는 그 하위 그룹에 속하고 싶어요 누구의 하위 그룹? 사람들 어떤 사람들 who are in the no 유명 한 사람들 인 더 노가 유명하냐 그 유명한 특권이 있는 특권층에도 또 들어가고 싶어 내 개성도 표현하고 싶고 yet 그러나 그러나 many people 많은 사람들 succeed 성공하고 싶어요 in wearing 입고 싶어요 fashionable 아 나 패셔너브라는 옷을 입고 싶어 근데 걔는 fail to be cool 멋있는데 실패 실패해요 멋있으면 실패해 인팩 사실은 trying too hard 너무 열심히 노력해 look cool 나 쿨해 보이려고 멋져 보이려고 너무 노력하면요 can be the very good thing 바로 그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것 prevent 막을 수 있어요 뭐로부터 막어 내가 멋짐으로 나의 멋짐을 바로 막는 거야 그게 너무 멋져 보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멋져 보이는 걸 막을 수도 있다고요 너무 노력하지마 genuinely 진짜 쿨한 멋진 사람들은요 effortlessly 노력을 안 해도 멋져 진짜 멋진 사람은 사실은 꾸미지 않는다 이거 재밌게 봐 너희 진짜 이거 너무 멋진 이렇게 좀 좀 좀